이곳은 더 가스펠포 앨범 작업 합숙 현장 이른 아침부터 앨범 가이드 녹음 작업이 한창이 내가 또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어? 지금 이신희씨 무슨 일 생기시죠? 녹음 중 급히 전화를 받는 신희씨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어제 저녁 10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야위에만 가는 신희씨 이 와중에 다리를 찍어 달란다 기왕에 멈춘 거 그냥 조금만 더 쉴까요? 희영씨는 먹기만 한다 맛동사는 혼자 다 먹고 있다 맛동사는 1인 1봉이 진리죠 이것도 안 먼저 있잖아 얼마나 남았는지 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누가 있는 것일까? 위층에도 누가 계셨네요? 그럼 위층에도 가볼까요? 여기서도 열심히 곡 작업 중이셨네요 녹음은 중단되고 기사님은 멀뚱멀뚱 밖을 쳐다보며 컴퓨터를 만지고 있다 희영씨는 냉장고를 거덜낼 기세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며 타령이다 없잖아 도대체 지금까지 먹은 건 무엇이란 말이냐 자, 조금 쉬었으니 다시 작업해야죠 찬송가와 평화로운 풍경이 영화같이 어우러집니다 늦은 밤이 되도록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뭔가 고민 중인 두 사람 다시 한 번 녹음해 봅니다 곡을 어떻게 부를지 이야기하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네 줄을 가까이 멜로디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아, 근데 여기 명곡 멜로디 여기 있어야 돼 좀, 그치? 이렇게 며칠 동안 합숙 작업이 이어집니다 며칠 후 심상치 않은 날씨인데요 앨범 진행을 위해서 진행 팀장들이 모여있네요 각 팀별로 준비할 것들을 논의합니다 중복이긴 한데 다 중복 팀원들 모임하고 앞으로의 연습 준비와 집회 당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20만 원 저희 애들 연습만 4번인데 팀 별로 역할을 정해서 일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, 조심히 무대에서 점프를 좀 타지 말아가지고 할 게 정말 많네요 진행 팀 모두 화이팅? 몇 시간 후 태풍이 더 거세진 듯한 느낌인데요 파이어가 연습을 위해서 모두 모여있습니다 오늘은 이신희 선생님이 연습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거를 좀 나눠서 오늘 연습할 곡은 오늘 연습할 곡은 신나는 리듬으로 재탄생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연습하면서 뉘앙스를 정리하고요 이거 고치세요 그 다음에 나 오늘 보혈의 능력 보혈 연습을 모두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내일 봐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일주일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